자, 수방중등기본편 유닛26 두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단어 내 머리가 에이크 머리가 크게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아프다 아프다 에이크 그 다음 어드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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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큰 뭘까요? 개치국이 없는 홈 어드벤티지 홈경기에 홈경기를 하면 장점이나 이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메달을 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적응을 잘하기도 하고 응원을 일방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또 심판들이 아무래도 홈경기 그 개최국에 좀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주기도 하죠. 홈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장점 이점입니다.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그 다음 Adv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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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aper 신문에 Advertise 신문에 뭘까요? 보통 우리 Ad라는 표현을 줄여서 광고란 말로 많이 쓰는데요. Ad는 뭐에 줄인 말이냐면 Advertisement 이렇게 한 단어 하죠. Advertisement 이게 광고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Mont가 빠지고 ISE 있는 게 여기 동사 전미사인데요. Advertise 가 되면 Mont가 빠지고 ISE가 붙은 Advertise 가 되면 이게 동사로 광고하답니다. Mont가 붙으면 광고란 명사가 되고요. Advertise Advertise 그 다음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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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very Listen Discovery 어떤 발견일까요?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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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가 최근의 트렌드지 그래서 최근의 뜻이군요. 최근의 발견 Ly 붙은 부사니까 이게 최근의 이런 뜻이 됩니다. Recent Recent 그 다음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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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의 청년들 Yes 젊은이들 청년들 Now 지금 현재의 날들이 바로 요즘이죠. 지금 현재의 날들이 요즘 그래서 요즘 청년들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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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I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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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입니다. S Instant Success 어떤 성공일까요? Instant 식품이면 즉각적인 요리가 가능한 식품이죠. 그래서 Instant Success 는 즉각적인 즉각적인 성공이 Instant Success Instant Success 그 다음 Regard Regard E-G-A-R Regard Him 그를 As a friend 친구로서 Regard 네가 더 잘했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를 친구로 여기다 그를 친구로 생각하다 Regard Regard 그 다음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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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iend 친구를 Contact하다 Contact Contact 렌즈는 눈에 접촉하는 거죠. 눈에 접촉한다는 말은 접촉하니까 접촉하다는 뜻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 이게 바로 연락하다는 뜻입니다. 연락하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 연락하다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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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Neighborhood Neighborhood I-G-H-B-O-R 여기다가 Hood가 붙었네요. Friendly Neighborhood 친근한 Hood는 명사 전미사로 이런 이런 뜻을 갖는데 다 외우기 힘들고요. 명사를 만들어준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Neighborhood 이웃이죠. Neighborhood도 다른 의미가 없고요. 이웃에 무리가 포함이 되니까 이웃 사람들 이 정도미가 확장된다는 거 Neighborhood 이웃 이웃 사람들 Neighborhood Neighborhood 그 다음 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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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eg 내 다리를 인저하다 인저 인간을 접해서 뭐하다 부상 입히다 내 다리를 부상 입히다 말은 다쳤다는 얘기죠. 부상 입히다 다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저 인저 자 스피드 스피드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에이크 크게 아프다 에이크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헤드에이크 이가 아프면 투세이크 이런 말을 쓰죠. 어드벤니지 홈 어드벤니지 홈 어드벤니지 어드벤니지 홈 경계의 장점 이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타이즈 몬트 이러면 이게 애드 광고의 줄임말이죠. 에버타이즈는 동사니까 광고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리슨 트렌드가 최근의 트렌드지 최근의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의 날들이 바로 요즘이죠. 요즘 인스턴트 싶으면 즉각적인 요리가 가능하니까 즉각적인 위가 더 니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컨택트 렌즈는 눈과 눈이 접촉하죠. 컨택트 렌즈와 접촉하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열랑하다 네이버가 이웃이고 후드는 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이웃 사람들 인간을 조업해서 부상 입히다 다치게 하다 여기까지죠. 수고하셨습니다.